다음 소식입니다. 전남도 내 연소득 1억 원 이상 농가가 5천 곳을 넘어섰습니다. 전남도가 지난해 11월 전남도 내 농가와 법인을 대상으로 한 소득통계조사에 따르면 연소득 1억 원 이상 농업인은 5,027농가로 2017년보다 465농가가 늘었습니다. 품목별로는 식량작물이 1,800여 농가로 가장 많았고 축산 1,790농가, 채소 720농가 순으로 많았습니다. 또 억대 소득을 기록한 농가 가운데 50대 농가가 2,087농가로 가장 많았으나 40대 이하 청년농업인과 기농인 농가도 각각 945곳과 282곳으로 집계됐습니다.